안녕하십니까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입니다. 이번에 2019년 또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인화가인 문날 이상현 작가와 200명의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재능기부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이제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인천을 진정으로 문화로 하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또 기부 행사를 함께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인천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만큼 또한 인천의 문화가 더욱더 고향대로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이 보살평을 받고 하나 되는 귀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은랄 이사연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만 이번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로 향하는 그러한 작가가 되기를 또한 기원해 마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이번 전시회를 축하드리며 모두 즐거운 축제의 한 마땅의 길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